이곳에 달력을 걸어두면 재물운이 넘쳐오릅니다. 안녕하세요 행운 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잘 불어나고 있으신가요? 만약 재물이 잘 불어나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줄고 있다면 영상을 꼭 주목해주세요. 집안에 풍수적 의미를 두고 사물을 배치하시면 여러분의 번영, 재물운, 성취 등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금전운이 따라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한 해의 시간을 주관하는 달력을 여기에 두신다면 금전운이 풀리고 좋은 기운이 쌓여 분명 여러분들을 부자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에 대한 풍수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계는 하루로 시간을 나누어 그날의 재물운을 하루의 시간으로 주관했다면 달력은 1년의 시간을 주관하는 것이기에 시계와 비교해보아도 그 기운이 아주 크고 강하기 때문에 기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탄력을 좋은 위치에 두고 좋은 기운을 머물 수 있게 한다면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한 해 동안 달력의 기운과 맞아떨어져 큰 재물을 불리고 그에 더불어 사업운이나 성취를 불러올 수도 있고 반대로 달력의 기운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심한 경우 기운이 재물을 느니 죽게 되어 고이게 되고 고여버린 그 기운들은 반드시 썩게 되어 흉한 기운을 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잘 불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달력의 영향이 참으로 큽니다. 또한 지금같이 해가 넘어가는 12월에는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달력을 혹시 여기에 걸어두셨나요 그럼 매우 잘하고 계실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곳일 수 있으니 영상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달력을 걸어두어야 하는 위치와 그에 따라 재물과 번영이 가득할 수 있는 풍수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금전운을 트이게 하여 여러분에게 돈복을 가져다 줄 달력에 대한 풍수 첫째로는 은행에서 주는 달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해가 바뀌면 일부러 은행에 들러 달력을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전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직접 가기 불편하시더라도 꼭 은행에 들러 다른 사람을 타지 않고 직접 받아가시도 합니다. 은행은 돈을 담은 집의 역할을 하고 항상 돈이 순환하여 그 기운을 크게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재물에 대한 기운을 크게 가지고 있는 곳에서 나누는 금전운이 담긴 은행 달력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작은 회사에서 나눠주는 이런 달력보다 돈이 많이 순환하고 쌓일 것 같은 곳에 달력을 유심히 살펴보관하세요. 금전운을 트이게 하여 여러분에게 돈복을 가져다 줄 달력에 대한 풍수 두 번째로는 그림이 그려진 달력입니다. 그림이 그려진 달력은 재물운을 올려주는 달력으로 액자는 풍수의 그림이 그려진 달력은 액자로 역할도 함께합니다. 이처럼 달력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은 어떤 것은 양의 기운을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그림은 또 여러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시청하시고 참고하세요. 풍수의 그림과 사진은 어떤 것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여러분 집의 기운에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그림의 달력이라는 액자와 달력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그 좋은 기운을 통해 큰 재물이 들어오겠지만 반대로 흉한 그림이 그려진 달력이라면 재물운과 집안의 중요한 건강운에도 큰 해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금전운을 크게 올려줄 수 있는 달력으로는 폭폭 그림이 그려진 달력입니다. 가끔 큰 재물을 가진 집들에 가보시면 폭포 그림이 그려진 달력이 걸려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폭포 그림이 그려진 달력이 독이 되기도 하는데 그 그림이 액자와 같이 크고 너무도 웅장해서 기가 눌릴 정도의 사이즈라면 여러분의 금전운을 누를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폭포 그림이 있는 달력은 물이 떨어지듯 재물이 되어 여러분에게 일정하게 돈복을 내려주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냉장고는 가정에서도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간혹 냉장고 문과 옆면에 자석 등으로 달력을 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자칫하면 그루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달력은 주방이나 거실의 적절한 위치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주방에서는 꼭 식탁 옆에 두시고 거실에서는 소파 뒤쪽을 피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번영이 깃들 것입니다. 둘째로 금전운을 망치는 달력 사용으로는 달력을 매달에 맞지 않게 넘기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해당 월에 맞지 않게 두고 쓰시는 경우 흘러갈 시간이 고이고 썩어 살아있는 흘러야 할 시간이 머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음의 기운이 뿜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도록 달력을 때에 맞게 넘겨주시고 달력에 낙서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셋째로 여러분의 금전운을 달아나게 하는 달력 사용으로는 집에 들어서면서 바로 보이는 곳에 두면 안 됩니다. 현관은 재물과 집안의 기운이 오가는 중요한 곳인데 이런 현관에 두시면 양의 기운을 받지 못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넷째로 금전운을 망치는 달력 사용으로는 크기에 맞는 달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폭포 그림이 그려진 액자 형태의 달력이나 기운이 눌릴만한 크기의 달력은 피하셔야 합니다. 적당한 크기로 알맞게 공간의 조화를 이루셔서 좋으며 번영한 기운이 우리 집안으로 흘러들어 재물이 모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주의하셔야 하는 달력 사용은 시계화의 위치입니다. 간혹 시계와 달력을 함께 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계도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며 생의 기운을 가진 물건으로 둘을 함께 두면 생의 기운이 너무 강해져 집안의 좋은 기운을 데려오는 것을 억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탄력을 두면 안 되는 곳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비해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영상 내용을 참고하셔서 달력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끔 젊은 시절에 나를 그리워하게 되기도 하고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야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 우리 삶의 가장 젊은 시간이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가장 멋진 시간일 수 있습니다. 행운 연구소도 역시 여러분의 재물운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풍수 정보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작은 재물이나 돈의 형태를 띈 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풍수의 의미를 알고 접근하시면 부자들만이 아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공유받기도 합니다. 부자들만큼 풍수 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들이 가진 부위 원리와 기운을 나눠받아 삶을 더욱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를 조금 더 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운이 운인 줄 알아볼 수 있고 그 대운을 잡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풍수는 우리 주변의 자연과 환경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조절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개선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운과 번영을 기원하며 풍수의 지혜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늘 행복과 번영이 가득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